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제가 방금 2024년 영어 해설 강의를 모두 다 끝내고 지금 이제 총평을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신 우리 수험생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이제 올라오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예비고삼 친구들도 아마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당일날 이 메가스터디를 상징하는 파란색을 입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되고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듣기평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듣기평가가 왜 중요하냐. 일단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나가게 되면 1등급이 흔들리기 쉽죠.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을 하시잖아요. 듣기하실 때 독해를 푸는데 집중력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3점 문항에서 우리가 계산, 이어질 응답찾기 포함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고력을 요하는 유형, 잘 노트테이킹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얘기할 내용은 이거구나. 13초라는 시간 안에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듣기평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3월부터 6월달 6모 전까지는 유형별로 듣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6모 이후에는 내가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스크립트 분석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9모 이후에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17문항을 시끄러운 데서 들어주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소에 준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듣기 이후에 18번부터 4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45분 정도 시간 안에 푸셔야 되지만 연습을 하실 때는 40분 정도에 맞춰놓고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 지문과 선지에 대한 정확한 맥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는 능력 자체가 매우 많이 중요해졌어요. 그 다음에 정확한 독해도 중요하지만 단어 같은 경우도 폭넓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 단어가 이 맥락 속에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파악하는 능력에 따라 이번 30번 문제는 답이 완벽하게 갈라졌거든요. 목이 멜 정도예요. 자 그러면 주요 3점 문항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하미추론. 비교적 이 아이는 베이비예요. 어떤 베이비냐면 수능 유형에 있어서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신유형에 포함되는 이 베이비들은 하미추론 문제인데 이번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독해를 하시면 완벽하게 파악이 가능한데요. let go of라는 단어예요. let go of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나 모르겠는데 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이 정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따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니면 let go of를 나는 어디서 봤을까? 맞아. 겨울왕국에서 엘사가 let it go 하는 데서 봤어 라고 했으면 다 잊어 라는 부분에서 파악했지 않았을까? 지문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확실하게 정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밑줄 친 부분에서 transform A 그 다음에 to B라는 부분에서 A가 B로 바뀌었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어렵지 않았어요. 24번 제목인데요. 그냥 후두두둑 읽다 보면 선지에서 헷갈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건 공간과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마지막에 보면 other aspects가 있다는 부분을 놓치지 않으면 확실한 선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30번 문맥 어휘 같은 경우에는 선지 단어가 고난도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restriction, 제한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제한이라기보다는 형편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의 형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flexible 하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치품과 그 다음에 필수품이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게임기가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low price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파트가 답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잘 분석해서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빈칸 추론. 일단 31번은 여기 없지만 31번도 빈칸 앞에 not이 있었기 때문에 not을 못 보셨던 친구는 어 이거 interpretation 아닌가? 해가지고 빠르게 답을 해서 틀렸을 수가 있어요. not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빈칸 앞에는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걔를 넣어서 해석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33번 같은 경우는 striking, 두드러진 현저한 근데 이게 놀랍다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댐이 의미하는 것이 이미지에서 표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맥락이 없으면 이거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mixed라는 개념을 잘 찾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4번 빈칸 마찬가지입니다. 34번 빈칸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맥락 구조로 활용해서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34번하고 3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었냐면 핵심 키워드를 해설 강의에서 보시면 핵심 키워드나 답의 클루를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제거했습니다. 그 제거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여러분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7번. 37번하고 38번 문제, 36번, 37번이 우리가 실제로 순서 문제였는데 순서 문제의 답이 둘 다 44였다고. 이게 의미 부여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사사가 될 수도 있고 일사가 될 수도 있고 삼사가 될 수도 있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둘 다 사사일 리는 없어.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열린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하게 답의 근거를 찾아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미리미리 영어 공부하셔야 돼요. 누구랑? 나와 함께. 자 이거 같은 경우는 one person, others 이렇게 대명사, 부정 대명사를 가지고도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one 그리고 그게 복수면 some 이렇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를 얘기할 때는 another 그리고 이게 복수면 others라고 쓰거든요. 그리고 나서 but 해놓고 some others 이걸로도 풀 수 있지만 나는 내용으로도 풀 수 있겠다. 그러면 내용으로도 여러분들이 독해를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37번은 두 가지 방식을 다 활용해서 풀어보도록 권해드리고 싶어요. 39번을 대표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오답을 5번 했더라고요. 지금 9시 55분 기준으로 오늘 수능 날이거든요. 52%의 정답률이 있더라고요. 많은 친구들 중에 29% 가까이가 5번을 했던데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로 여러분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푸시면 5번의 대조를 가지고 뒤에가 마이너스라서 앞에는 플러스 잘 연결이 돼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들이 등으로 표시해서 선지해서 소거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next step의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분들이 이어지는 맥락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흐름이 바뀌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39번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실제로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능력을 파악하려고 애쓴 문제다. 그리고 텍스트 자체가 유형을 잘 알고 있으면 잘 뚫어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3점짜리 문항을 다 분석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 첫 번째 구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문 가지고도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뚫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휘가 한 가지 어휘의 속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넓은 폭넓은 뜻으로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맥락 안에서. 그래서 맥락 안에서 해석하는 연습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이건 제가 고수들 어휘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어법. 어법은 속어법으로 푸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어? 위치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올 수 없잖아. 하더라도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 어휘가 생각보다 어려워지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이번에 좀 봐줄 필요가 있어요. 31번 빈칸 앞에 나시 들어갔거나 또는 닐을 같은 부정어가 있을 때는 전체 해석할 것. 이것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이제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상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22번 요양문제 또는 요지문제 이렇게 한글로 나오는 선지들도 범주를 잘못 잡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핵심적인 키워드가 무엇이고 그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나열하고 있는지 문장에 대해서 맵핑을 해보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재가 뭐다. 어떻게 내용을 접근하고 있다.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지문을 읽었을 때 남아 있어야 답을 거침없이 고를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요즘 영어는 최고의 전략 과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등급 합을 맞추는 데 있어서 효자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좌절하지 마시고 어 1등급 너무 멀리 보이는데 괜찮아요. 저와 함께 with me 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1등급으로 꼭 끝마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 수능 영어 총평을 여기서 끝낼까 합니다. 저희는 또 다른 곳에서 뵙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 고수연이었습니다.